돈 버는 생활경제의 시간입니다. 신한금융투자는 환전을 하지 않고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는 별도의 환전 없이 보유 중인 원화와 외화뿐 아니라 당일 매도한 국내 주식 자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BC카드는 월드컵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. BC카드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고 편의점 등에서 맥주와 안주를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마지막 알짜 정보입니다. 지마켓은 다음 달 1일까지 국내 6대 백화점과 함께 여름 정기 세일을 진행합니다. 지마켓은 패션 뷰티 브랜드를 중심으로 여름철 인기 상품을 최대 50% 할인 판매합니다. 지금까지 돈 많은 생활경제였습니다.